이겨라 이겨라 만영님! 영어 노래 해볼까?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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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채론! 영어 게임 두 번째! 바로바로 알쏭! 알쏭! 영어 단어를 찾아라! 찾아줘 빨리 찾아줘! 당근 스피커에서 나오는 영어 힌트를 잘 듣고 이게 정답이야 하는 걸 딱 떼어오면 되는 건데. 네 첫 번째 문제를 맞춰줄 친구들이 나와있는데요 누굴지 만나볼까요? 친구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린입니다. 하린아 하린이는 가족이 어떻게 돼? 엄마 아빠 오빠 저요. 우와 오빠랑은 안싸우고 친하게 잘 지대니? 아니요. 오빠가 괴롭히는구나? 네. 오빠한테 한마디 할 수 있어? 오빠 나 좀 괴롭히지마. 원래 남매끼리는 그렇단다. 자 우리 아리 만나볼까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하아리입니다. 아 우리 하아리. 아리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저. 저? 아 혼자구나. 네. 엄마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아우 사랑해. 엄마 아빠도 아리를 엄청 사랑할 것 같은데. 당근 스피커야. 첫 번째 문제 내줘. 내 줘. 나 스마트 많이 할 strugglesithm anymore. 네? 내kom 말을 못 그냥 말할 eens. 죽는 Lah. imm요 bunu 그게 önemli. ekel를 묶은hov. hmm. nails나? جد 삶입니다. 오. 아 우리 친구들 저ugen적으로 답을 하나. truck deze faut. truckleash optogen. truckleash optogen. trucks diplomacy. truckbuark입니다. 우와 우리 화린이가 엄청 빨리 정답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정답 카드에 뭐라고 쓰여있는데?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가 무슨 뜻인데? 아기요 어? 아리는 안 가져왔네 왜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먼저 가져오려고 아 그럼 아리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단계 스티커야 베이비 맞아? 베이비 베이비 우와 정답이다 축하해 잘했어 두 번째 문제도 맞춰줄 우리 친구들이 나와있는데 누군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한주하입니다 가족 중에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동하셨겠다 자 우리 서영이 만나볼까요? 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서영입니다. 언니가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동생이 동생이 왜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서 좋아요 우와 동생은 정말 정말 행복하겠다 자 당근 스티커가 문제를 냅니다 귀 쫌 끝 잘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둘이 같이 정답은 뭘까요? father father father는 무슨 뜻? 아빠 아빠 우와 정답이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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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답이 맞습니다 잘했어요 우와 마지막 문제를 함께 할 친구들 나와 있는데요 1학년 김광재입니다 어우 광재는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엄마 아빠 누구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아빠 왜 못할 것 같은데 응? 못하겠는데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왜 말을 하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나보다 자 그럼 우리 서윤이는 서윤이도 자기소개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정서윤입니다 아 서윤이 가족 소개도 해줘요 엄마 아빠 저요 아 맞아 그중에 누구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아빠요 뭐라구요?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엄마 아빠도 서윤이를 정말 정말 사랑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리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황슬입니다 수리의 가족 소개도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 저요 아 그렇구나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굴 더 좋아해요? 아빠요 엄마가 서운하신 거면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럼 아빠한테 한마디 해볼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는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럼요 알고 있죠 당근 스피커의 설명 잘 들어볼까요? 퀵 좀 끝 아 아 아 아 아 아 This is a person who is the best at cooking in a family. Oh,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Female parent. Mama. Oh. 자, 정답을 하나 주고. 출발! 출발, 출발! 누가 가져오나? 우와, 제일 먼저 정답을 가져온 친구는 광제네요. 당근 스피커야, 정답, 맞아? Mother. Mother, 정답다.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정답입니다. Hello, hello, everyone. Hi, hi, fly. пример how'll Theresa get you here. Hello, hello, everyone. Hi, hi, fly. Nice meeting you. See you tonight. Bye, hi, hi. 실fan 안녕하세요 Delete 안녕하세요 안녕히 안녕히 캐롯! 레몬과 함께한 체조시간!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좋아했어!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모두 모두 바이바이! 저는 캐롯!